2. 조민기 조민기, 딸 조윤경 SNS 악플 쇄도 도넘은 비난 배우 조민기가 성추행 의혹에 휩싸인 가운데, 딸 조윤경에 대한 도넘은 비난이 예상돼 걱정되는 상황이다. 2. 조민기 성추행 논란이 불거진 후, 그의 딸 조윤경의 SNS에는 어떻게 함? 너네 아버지 등의 댓글이 달렸다. 3. 앞서 이날 한 매체는 배우 겸 교수로 활동 중인 조민기가 성추행 의혹을 받고 청주대학교 연극학과 교수직에서 물러났다고 보도했고, 이에 청주대학교 측과 조민기 소속사 측은 각각 상반된 입장을 보이고 있는 상태다. 한편 조민기는 학교 내부 규정에 따라 중징계를 받고 면직 처분될 예정이다라고 밝힌 청주대의 조민기 소속사 윌 엔터테인먼트 측이 성추행 관련 내용은 명백한 루머다라고 강력하게 반박한 상황에서 조민기의 딸 조윤경에게 도넘은 비난이 가해질지는 않을지 눈살이 찌푸려지는 상황. 정확한 진실이 무엇인지 앞으로의 행보의 비추가 주목되고 있다. 진실이 무엇인지 앞으로의 행보의 비추가 중인 조민기 소속사 윌 엔터테인먼트 측과 조민기 소속사 윌 엔터테인먼트 측과 조민기 소속사 윌 엔터테인먼트 측은